고마워 표실로 워 그림자가 간다 우린 그냥 가 빵 챙겼어 원템 뭐야 나이스 올라왔다 비니스 메인 제발 한 번만 진짜 제발 아 생긴다 쟤 제발 아 생긴다 쟤 제발 와 개깝이다 나이스 얘 스크린이었는데 헤븐 조심 야 올라간다 얘네 저 총 스파이크는 확보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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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팀 승리 세이제 78 달았어 공격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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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